라이브는 하고 있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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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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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도 에카데미 여행을 보시면 과외길에 일반항만 다시 치워보겠습니다. 네, 비둘기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비둘기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댓글 좀 볼까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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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일단 첫 번째, 첫 번째 터피부로 무엇을 얘기해 볼까요? 첫 번째 터피부로는 이게 결혼 julge 어떤 질문을 진행하는 스타일이에요? 저는 일단 그 여러 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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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다 뵙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잘 지나뵙도 참 근데 나도 저에게 질문을 고마 pipe 그 다음에 또 선택합니다 낚시하고 가? 낚시. 낚시? 낚시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들어주세요. 아 오케이. 자, 한번 우리 지원이 하루를 좀... 지금 인스타그램으로는 저희가 또 이렇게 근접샷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. 왔다 갔다. 왔다리 갔다리.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입맛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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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